아아아아아 자 여기서 이제 아 선생님이 가슴 앞에 이렇게 두 손 모아보실게요 아 아 잠시만요 아 선생님 아아아 발 너무 아파요 주세요 야 이거 왜 안 떨어져? 아 선생님인데? 아 근데 발목이 너무 아픈데? 발목이 너무 아프다 여기 풀어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아 더 아픈데 더 아픈데 발 푸는 게 아니라 비 쉬는 거 같은데 자 팔꿈치 잘 걸려있죠? 아 선생님이 뗄서 해주세요 가슴 앞에 이렇게 두 손이 다 야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어요 저 빼드릴게요 빼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야 선생님 그게 안 돼요 오 오 오 오 오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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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운내냐 자 이런 밟고 하나 밟고 아 자 이렇게 밟고 우리 연실이 형 많이 아껴주세요 하셨어요 아 잘하네 왜 이거 왜요 왜요 저 너무 수치스러워요 선생님 왜요 너무 잘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들고요? 네네 같이 들고요 선생님 나 뭔가 이상해요 지금 선생님 저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요 어 돌려드릴게요 아 선생님 선생님 왼쪽 해방만 찾으세요 왼쪽 해방 서 있으면 더 힘들어요 아 조금 오른발에 옆으로 엽차기 한다 생각 엽차기 아 자 날개 한번 펼쳐볼까요 양옆에 날개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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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